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정오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를 두고서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경찰이 6년 만에 해산훈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님 이거 준비 안 된 노조 상대로 정부가 싸움을 걸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노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성이다 라는 인식이 상당히 이렇게 넓게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면 여기에 북한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당히 강경한 노조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 정부가 말하는 1박 2일 집회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그 과정에서 나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차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단지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권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자 내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강경해지더라고요. 여야가. 그런데 노조 활동은 헌법으로 보장하되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를 소위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공지서를 확립하고 또 그렇잖아요. 노조의 기본권이 중요한 만큼 노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기본적 권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잘 걸렸다 하는 거죠. 때는 이때다 그리고 경찰 해선 훈련시키고 지금 그런데 이러다 이제 사고 나니까요. 물론 무한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교과서에 보면 기본권 조항에 보면 반드시 한계와 제한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잘 걸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균형점을 찾도록 여야가 모여서 수기를 하고 정부도 그 수기에 끼어들어야죠. 끼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너는 너 이번에 잘 걸렸어. 한번 맛 좀 볼래?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 이래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맞가자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맞가는 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비용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외쳤으면 자유를 외치는 것만큼의 품격과 금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잘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정된 질문이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조금 전에 게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까요? 민주당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탈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만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나온 거에 따른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에 소환이 돼야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체포동의안은 오지 않겠지만 이 처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돈을 주었다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로 한 2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요. 또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는 전혀 민주당이 개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 의원님 그렇게 보면 민주당 이번에 또 잘 걸린 겁니까? 보기에는 어찌 됐든 민주당이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도 고뇌가 엿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에는 확실하게 성공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실 2008년에도 이 돈봉투 문제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이 2011년에 엄청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년이 흘렀는데도 이런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은 굉장히 아직도 이것들이 돈봉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는데 막상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관행인데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기대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치권의 지금 관행이 매우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또 통과시키기도 상당히 지금 애매한 것이죠.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역시 민주당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구태와 부패로 얼룩진당 이런 인식을 받을 것이고 두 사람이 탈당을 했지만 원래 그 뭐라 그럽니까 오리진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돈 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특정됐다고 검찰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의원이지 국민의힘에서 돈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그 행태보다도 이것이 내년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것이 유권자들한테 주는 인식의 누적이라는 게 있겠죠. 그걸 또 나름대로 민주당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총선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기 신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개파 간 갈등도 세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 2선으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조금 들리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당 바깥에서는 쪼개라 쪼개야 한다 쪼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지만 당 안에서는 사실 당을 쪼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10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쪼갠다는 얘기는 당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음들은 지난 14일에 있었던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 이래 첫 번째로 열린 혁신의총회 결과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을 놓고 지금 시끄러운 건데요. 이 혁신위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던 혁신위하고는 다릅니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했던 건데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혁신위는 지금 트리플 리스크로 전현직 대표하고 김 의원 코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트리플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이 어떻게 도대체 앞으로 미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측과 대표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근명 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4일에 국회의원들이 6시간 토론한 것에 나온 결론이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혁신위를 만약에 띄우지 못하고 이게 불임이 된다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의 앞으로 진로가 너무나 암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이구나라는 자괴감 내지는 어떤 포기의식 이런 것이 당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띄울 것이냐 그리고 누가 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정의 민주당의 역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소위 당이 쪼개질 것이냐 하는 것은 일부 세력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다든지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따뜻한 온돌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내년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냥 따뜻한 온돌에서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 하에 지금 그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박강훈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강훈 원내대표조차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마크로 대한민국의 피타 또 그리스 총리도 이번에 중도에 있던 인물이 지금 총리가 됐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를 하기에는 용기도 부족하고 역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럴 때가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3자로서 민주당이 쪼개지든 혁신이든 그거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요. 한 당에서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다른 당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당도 변할 수 있는데 지금 똑같이 고인물이 돼서 이대로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당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소위 부동층이라고 하죠. 거의 똑같이 수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마 아직까지 다른 나라처럼 제3의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당이 그냥 끌어올라서 쪼개질 정도의 임계점까지는 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탈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 비롯해서 탈당 이성만 의원도 탈당 러시 잃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천시 민주당 의원도 탈당한다고 하고 최근에 탈당 러시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이? 최근 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탈당하는 거는 일단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당의 명운이라든지 또는 그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꾸 손절하는 거죠. 그 손절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탈당을 하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관행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또 스멀스멀 들어오는 관행도 이미 만들지 않았습니까? 각 정당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했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탈당 자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정치가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 좀 나가 있어. 그래 놓고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치르고 나중에 또 어떤 당 지도부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의 역학에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대체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탈당이라는 거를 정치적 편의나 꼼수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 자체를 그 사람이 진지하게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를 하거나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김남국 말대로 자기가 광야에서 혼자 당에 대해서 누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가 신뢰받으려면 정 의원이 그러면 탈당 못하게 하는 것도. 출당을 시켜버려야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국회 윤리가 강화돼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윤리특위에서 느끼겠지만 윤리특위의 징계를 보면 한 달 출석 못하는 거 그다음에 징계라 징계는 시키기 어려우니까 대충 약한 징계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신경민 의원님 확인 좀 해 주세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거짓말 있잖아요. 거짓말 같은 걸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거짓말 문제 돈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세계 수준을 달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 운운하지만 정치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이고 미개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에 특히 돈 그다음에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사람 취급 안 받는 거를 신경민 전 의원께서 확인해 주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국회가 있잖아요. 미국 경험 미국이나 영국이나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대개 거기는 중앙당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공천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당원이나 시민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건 중앙언론에 만약에 돈 문제나 성 문제나 부정부패 문제나 거짓말 문제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절대로 공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직으로서 문제가 되면 이번에 하원원 한 사람이 허위 경력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이 사람 전혀 앞으로 정치 생명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다시 조금 있다가 탈복당 이런 게 쉽기 때문에 금방 들어와서. 이번에 최근에도 많았어요. 그래도 탈복당, 탈당도 많지만 이번에 복당도 많았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당이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당이 공천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시스템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사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당 시스템의 폐해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천권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의회이긴 합니다만 부천시 의원이 무슨 성추행 협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탈당을 했다. 이런 것 자체가 국민 전체의 정치보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민주당 소속 부천시 의원인데 기초의회 의원 공천 과정을 저도 익히 개입을 해봤고 잘 아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심각해요. 거기에다가 탈당으로 또 모면을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공천까지 받아서 당선까지 되고 그랬으면 탈당을 쉽게 하지 못하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탈당계를 접수시키는 즉시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징계의회 회부가 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탈당을 바로 받아주지 않는 저는 법 개정,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 의원님 나오셔서 저는 꼭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민주당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의 결의안을 또 채택을 결의안 채택 제안하고요. 또 일본 정부는 지금 검증 아니고 설명회다 이런 거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은 지금 우리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들러리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지적을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한 일인데요. 이게 지금 생명, 안전,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과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의견이 반으로 갈려 있어요. 갈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찰단이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알프스 소위 다핵종 제거시설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시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안전 그리고 소위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기보다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자극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 관계에 현안이 많아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풀 건 풀더라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줘야만 정부나 여당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돈봉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야당은 오로지 돈봉투 등의 문제에 대한 국면 전환 때문에 이렇게 이 한일 관계 특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마치도 특히 여당에서 왜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라는 제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영국의 1리터를 마셔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과학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그건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런 걸 보면서 국회의원도 참 전략적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정부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을 도와주기는 커녕 뭔가를 바라보고 자기네들도 도와준답시고 하는데 이런 게 더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전에 정권교체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여야의 입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여야나 그때의 여야나 간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요. 일본하고 싸워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탱크 오염수 탱크가 1,000개가 넘는 탱크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것을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리는 없죠. 뭔가 문제는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사실 선진국이고 G7 국가의 일원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야가 한 마음이 돼서 싸우는 것이 맞지 여야가 서로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지금 쭉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바꿔서 싸우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여야가 함께 이것은 안전한 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